다이아몬드 이후에 안녕 친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아몬드 이후에 또 오랜만에 스케줄인데 무엇을 하느냐면 새로운 앨범이 나오는데 그 노래에 대한 라이브 클립을 촬영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매를 받기 위해 샵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노래는 정말 여름에 잘 어울리기도 해가지고 어떤 옷을 입을지 모르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 식단을 하고 지금도 리프팅 패치를 하고 리프팅 패치 두 끼를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살은 많이 안 빠졌지만 그래도 예쁘게만 나온다면 다행이겠죠 그럼 이따 샵으로 가겠습니다 4. evangibl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evangible parce quino 4. evangible 5. evangible 5. evangible 서양은 여행을 바다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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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 괜찮아요 저는 생각보다 안 더 네.. 하아.. 하아.. 블라빙 조금만 기다려 하하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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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지막 스페지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저의 오늘의 마지막 스페지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신기한 착장들도 많이 하고 신기한 촬영들도 많이 했습니다 춤도 추고 그래도 너무 처음 느껴보는 롯데 촬영에서 너무 재밌었고 창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 중에 메인 드라이브 앨범도 기대해주시고 앞으로 또 다른 로시의 모습도 기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